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요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념 9월 10월 쥐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쥐띠 여러분들 아 이제 9월달 10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게 되네요. 드디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3제는 끝나는 범위 안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달 8월달이 3제 역량권에 영향을 받는 마지막 달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9월달 10월달 추석 지나고부터는 그래도 아 이제 3제는 무터리 잘 끝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월달 8월달에 뭔가 새로운 일사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다. 뭐 이동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자리 뭐 그런 게 든다 했는데 변화들에 잘 적응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건 항상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변화들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야지만이 이 현대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는 덕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9월달 10월달에는 우리 쥐띠 여러분들 제가 쥐띠 여러분들 이렇게 운세를 봐드린 이대로 제일 좋은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명예수가 되는 쥐띠들의 운세를 보았고요. 큰 왕관을 쓰는 우리 쥐띠들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조금 내가 내 머리 사이즈보다는 왕관이 크기가 컸거든요. 가진 능력에 비해서 큰 자리, 큰 목표, 큰 뭔가 환경이 제공이 된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내가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좋은 명예수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성장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돼요. 컨디션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인간관계라든지 명예수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덕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멀리 보셔야 됩니다. 재물을 쫓지 말고 명예를 봐야 되고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고 큰 목표를 보고 바라야 되는 그런 형태다. 좀 청년결백하게 굳건하게 무직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물 보셨으면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달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9살이 되는 병자생 짓띠 여러분들입니다. 5박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9월 달은 어떨까요? 짠! 조금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좀 마음을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0월 달은 어떨까요? 짠! 오 그러네요. 대기력기. 내가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라 묘수를 찾아낸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뭔가 고민되는 일 있을 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고민 끝에, 지혜 끝에 천천히 결과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역시나 이제 전체적인 키워드는 큰 명예에 부가 따르는 형국이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들, 명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금전으로 치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소귀의 성과를 거두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간 사이에서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된다. 그 사람들을 인해가지고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건강적인 부분은 지금 질병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적으로 좀 낫는 그런 건강에 호전적인 컨디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금전 명예수적인 부분에서는 횡재수, 당첨은, 승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이 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 이렇게 조금 환율이라든지 주식이 좀 많이 파동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덕마을 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1살이 되는 갑자생 질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오, 대기일의 운기다. 아, 역시 질띠 여러분들이. 좋아, 좋아. 자, 10월달은 어떨까요? 보니까 조금 이제 다사다나만 내가 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뭐 베스트입니다. 특히나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자식, 뭐 이렇게 자제분 소식을 기다린다든가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에 있어가지고 기쁜 소식이 들린다. 명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사회 동망에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특히나 남자분들은 이런 운기가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의 활력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막 고립니다. 갑자기 운동도 시작하고 런딩도 시작하고 뭐죠? 안 하러 스트레칭도 하게 되고 이런 운기가 있으니까 이걸 좀 규칙적으로 잘 하려면 뭐 동아리를 가입한다든가 동호회를 가입한다든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딱 제공을 하면 제일 좋겠죠. 자, 금년적인 부분에서는 돈은 되지 않지만 명예적인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합격, 승진, 이직 뭐 이런 관련해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확장, 개혁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지만 핑크빛, 장밋빛 이렇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감하게 좀 도전을 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3살이 되는 임자생 짓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9월달 무탈이 보낼까요? 짠! 조금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다. 갈팡질팡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10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 좀 시련과 고난이 되는 형국이다. 장고 끝에 악수를 뜰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먼저 좀 실천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특히나 이때는 큰 문서운이 많이 드는 형국입니다. 이 문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덕망을 보는 일사들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좀 실속이 없다고 해요. 좀 디타를 좀 조심해라. 이 문서가 어그러졌을 때 위약금을 낸다든가 조금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문서는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나 그래도 인간사의 덕망에서는 새로운 인연수들이 많이 돌게 됩니다. 근데 깊은 인연을 맺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뭔가 순환이 빨리빨리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무 깊은 마음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병명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도 이때는 건강검진 같은 거 좀 꾸준하게 잘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지병 쪽으로 다 괜찮아는데 갑자기 뭐 고혈압이 생긴다든가 당뇨가 생긴다든가 자잘한 질병이 좀 생길 수도 있다. 말씀을 하시고요. 자 금년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기반을 쌓는 일에 가감하게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뭔가 당장의 성과를 내는 일에 대해서는 운기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성물들 잘 일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5세가 되는 경자생짓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사난하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있다. 급하게 조금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0월달에는 오 그런 이런 것들이 무탈이 잘 해결이 된다. 잘 대처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큰 위기야 좀 고난이 많이 들게 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 고군분투 속에서 묘수를 찾아내서 잘 해결해 나가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인간사의 덕망에서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사일생으로 나를 도와주는 인연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잘 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상에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스트레스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이라든지 뭔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음적인 부분도 좀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전적으로는 내가 지금 당장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급한 불부터 끄라고 합니다. 좀 돈 써가지고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돈으로 빨리 무발을 시키고 안정한 상태로 넘어가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작은 뭐 이렇게 금전에 있어가지고 아까워하지 말고 팍팍 써서 이 상황을 빨리 무면하는 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선물 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두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짓띠 여러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운때가 조금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좀 풀려가지고 좋은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짓띠 분들도 봤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이 트는 형국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유종의 미가 중요하겠죠. 남은 11월달 12월달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2024년 그래도 조금 내가 풍파가 조금 있었지만 많은 것들을 얻고 느낄 수 있는 값진 한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